이 아랫도 있는데 아랫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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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나왔어 네네 지금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는데 W코리아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둘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RM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희망 제우입니다 고맙습니다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다 잘 끝내셨어요 물론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그래도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너무 오랜만에 공연을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뭐 그냥 보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저희도 사실 너무 오랜만에 일곱 명이서 같이 함께하는 공연이라서 저희 또한 의미가 있었고 굉장히 또 좋은 취지로 한 공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만큼 또 뜻깊은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2년이 굉장히 두 분에게 뜻깊은 해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23년에 또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? 2023년엔 일단 건강하자 건강이 최고죠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네 보신 분들 뭐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조금 이응감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연말 얘기를 막 했거든요 혹시 뭐 연말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? 연말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 활동을 보여드릴 것 같고 네 네 그럴 거 뭐 아마 바쁘게 여러 가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죠? 연말 건강을 잘 챙겨서 네 뭐 여러 가지로 열심히 뭔가를 준비를 하면서 할 것 같고요 네 네 역시 좋은 시간을 가족이랑 보내는 게 또 이번에 해외의 또 마무리의 목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더블코리아 구독자 여러분들께 구독자 여러분들께 아 같이 할까요? 구독자 여러분들께 먼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우선 저희가 사실 이런 행사는 이제 어색한데 그렇죠 너무 좋은 취지의 행사라서 이렇게 또 참석하게 됐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더블코리아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